먼저 이성욱 이사님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컨센서서를 상위하는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는 내림새를 보여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조리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본기 삼성전자의 실적은 예상치 대비해서 영업이 기존 6% 정도를 상위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내려 하락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부별로 특정 사업부에 대해서. 실적이 좋고 그름을 살펴본 건 이전에 다 살펴본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넘어가고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 수급과 가장 연동이 크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차익거래라든지 그러한 부분과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 시장을 매도하는 외국인이 중심적으로 삼성전자의 매도가 나타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과 연계해서 삼성전자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는 걸 확인을 하고 삼성전자는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영업이 기준으로 해서는 예상치보다 5천억이 더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분기 LG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6%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와 다르게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부별로 실적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 저희가 1분기 실적은 통상 한 1조 천억에서 3천억 수준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시장이 예상보다 5천억 정도가 더 잘 나오면서 이 부분이 특허권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이게 일회성인가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2달 말에 발표되는 분기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체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뚜렷하게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대비해서 LG전자가 더 우월하다 하기보다는 이러한 가능성이 부여가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 관심도가 조금 더 쏠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돼서는 수급과 연계해서 바라봐야 된다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에 임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오현진 팀장님 반도체 장비들은 IT 대형주와 비교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도 IT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당장 반등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적 대비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시간을 투여하면 현재 위치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섹터가 IT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중소형 장비주와 대형 IT주의 흐름은 좀 다릅니다 같은 IT 섹터지만 삼성전자와 SK이닉스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고 테크닉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이런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로 분류된 중소형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 IT주는 호실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수 영향이 크고 또 개인 물량도 많기 때문에 좀 무거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는 한데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리스크 그리고 DXI 지수 하락 전환 관련된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반영한 좀 과도하게 반영한 주가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5G라든지 4차 산업 메타버스를 비롯한 반도체를 적용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 요인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형 IT 기업들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도 있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 사업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고 승자 독식 구조로 끊임없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장비주 부품주에 대한 관심까지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반도체 장비주를 보면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주는 평균 PER이 10배 수준, 11배 혹은 9배, 8배 종목까지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사적인 평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반경직성은 점점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의 관심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장비주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와 SK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IT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평택 3기 신규 장비 수주 개시가 기대가 됩니다 2분기부터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1분기 매출액은 2,400억으로 견조한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흑자로 전환되면서 실적 터널아운드를 본격화시키는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미사에 따른 공장장비 적용 확대로 단위당 장비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입행선 밑으로 주가가 밀려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는 위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를 하실 때는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가부터 3만 5천원 구간 정도 하락할 때 모아가는 전략 정도로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4만 2천원 좌우보고요 손절가는 3만 3천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 원익 IPS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성훈 기사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LG전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이 예상 영업이익은 1조 3,500억 원대였는데 실제적으로 1조 8,800억 원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5천억 원의 일회성 이익 여부가 이번 달에 분기 발표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텐데요 이게 특허권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 자체가 아무래도 글로벌의 자동차 업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글로벌의 자동차 업체 자체가 새로운 차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퍼포먼스를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이익이라도 추후에 영업이익의 증대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기에 그런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일회성의 이익은 반영이 된 구간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분기의 이익의 발표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구간에서 하락을 한다고 하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수가는 11만 7천원에서 12만 4천원 구간 목표가는 13만 6천원 선절가는 11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3만 6천원 선절가 11만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